5번 A점에서의 처짐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격법 뽑으러 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제가 여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일반식을 이용해서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힘, 피가 있대요 시감들이 L에 걸쳐서 이렇게 작용할 때 자, 이건 뭐 A점이라고 하고 자유다이너스의 처짐 델타 A는 그렇죠 3EI의 PL 3성하고 여기에 접선을 껐을 때 접선이 이루는 각, 즉 처짐각은 2EI의 PL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자, 여기까지는 휘인 모멘트가 존재하는 곡선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직선 되겠죠 자, 이는 곡선도가 되고 이 부분은 직선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이걸 델타 C 그 다음에 자, 이것을 세타 C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뭐 이걸 기하학적 방법 되겠죠 처짐 형상으로부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물론 뭐 이 두 개 합친 것이 델타 A가 되겠다 그래서 공행법으로 가지 않고 일반식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바로 갈 수 있는데 해설이니까 이 때 한 번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델타 A는 델타 A1 플러스 델타 A2가 되겠죠 이 때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델타 A1은 뭐다? 바로 델타 C에 왔습니다 델타 C에 왔겠죠 델타 A1은 델타 C에 왔고 그 다음에 델타 A2는 뭐다? 호도법이죠 이 각도가 대단히 미소하기 때문에 호도법에 따라서 델타 A2는 세타 C에다가 이 내밀거리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세타 C에다가 L 이건 호도법 되겠죠 자,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그렇다면 델타 C는 집중 캔틀러바에서 집중 하중의 자격은 위치에서의 처짐이죠 그러면 이 때 지감지리가 L일 때 자유단의 처짐이 일반식이 3EI의 PL3생이죠 이 식을 그대로 델타 C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일반식을 이용해가는 방법 그래서 3EI의 PL3생이죠 이 형이 L 대신에 뭐다? L 대신에 이 길이가 현재 2L이 되기 때문에 2L을 대입하는 것 이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C도 마찬가지죠 이때 세타 C는 2EI분의 PL 제곱인데 2EI의 P 그 다음에 L 대신에 C 그렇죠 2L의 제곱 그 다음에 길이 L을 다시 곱해주는 것 이렇게 해보면 이것이 3분의 14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나는 뭐 공개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 들었으면 공개법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먼저 저 상태 그립시다 이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이게 현재 B다 자 이거 뭐 이렇게 되겠죠 BMD BMD 작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2PL 되고 이게 현재 BMD고 이게다가 힘강상 EI로 넣는 값을 그렇죠 탄성 하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이너스 M은 상향의 하중으로 이렇게 돌려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 실제 보는 A가 자유단인데 공개법에서는 자유단은 고정단 실제 보호에서는 B단은 고정단인데 공개법에서는 B단은 자유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어본 것이 델타 A를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 공개법의 모습이 되겠다 됐죠 자 공개법에서 이미지 메시지 처지면 바로 공개법에서 그 점에서의 휜 모멘트와 같다 따라서 휜 모멘트는 뭐다 이 공개법의 합력 R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름에 대해서 휜 모멘트가 되니까 이 때 이 거리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X저로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합력 R에다가 X저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휜 모멘트에 있죠 공개법이 이때 위로 공개법이 위로 이렇게 휘지니까 플러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약이죠 자 합력 R은 뭐다 이때 이 변분파중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현재 2L이죠 이 길이가 현재 2L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변이 2L이고 이게 높이가 되겠죠 EI에 EPL 이것이 합력 탄생한 중 합력 그 다음에 도심까지 그립니다 자 도심까지 그리는데 A점으로부터 이 도심까지 가 되겠죠 현재 이 거리는 한지 얼마 L 됩니다 따라서 L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있죠 이 거리는 그렇죠 삼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도심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삼 분의 2H 따라서 이 경우에 삼 분의 2의 H인데 H가 이 삼각형의 P L이 됩니다 2L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똑같이 삼 분의 십 사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본다면 공약보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공약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죠 이거는 이거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식의 단순히 식의 전개만으로서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빠르겠죠 빠른데 뭐 이렇게 공약법 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히 느린 것은 아니죠 이 정도 같으면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감도 없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가면 좋겠다 자 뭐 문제 5번은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문제 5번 내용상 어려운 것이 아니죠 충분히 그래도 쉽게 1번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황이 난이도 아니고 난이도 중 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